오늘의 간식은 무엇이냐? 유우치 청청이가 아닌 유우치 납작이 황치즈 크룽지 옵니다. 뭐야, 얼마나 많이 눌렀으면 납작이가 되어버린 것이냐? 그래서 이 할머니가 두 개 사왔사옵니다. 그래, 일단 먹어볼까? 위에 발린 황치즈 가나슈가 단짠단짠하는 크룽지랑 잘 어울리는구나. 크룽지도 바삭바삭해서 맛있구나. 이번 간식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. 나머진 내가 다 먹어야겠다. 같이 나온 말차 약과 거기도 사왔사옵니다. 히히, 이거 남은 거 내가 먹어야지. 이것도 너무 달지 않고 말차 맛이란 약과가 잘 어울려 맛있구나. 오늘은 내가 다 먹어야겠다. 아! 내 특별히 반조각 주마. 와, 감사하옵니다.